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S501 김현중 86년 6월 6일인데 이분의 웅기는 좀 어때요? 내년에 이 사람 묻었니도 지금 애쓰는 것 같아요 방송에 나와 보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결국엔 내가 저질러 놓은 그 상황들에서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질 못할 것 같아 꾸준히 계속 내가 잘못 놀렸던 무언가로 인해서 계속 구설이 돌고 또 발목을 잡고 덫에 걸리고 그 잘못 놀리는게 뭐에요? 혀도 잘 놀려야지 혀도 잘 놀리고 아랫도리도 잘 놀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결국에는 교훈이야 남자들은 잘 놀려야 돼 그걸로 인해서 구설이 없다? 구설 때문에 그리고 한번 그걸로 인해서 낙인이 찍혔는데 이 사람을 어디서 받아줄 수 있을까 싶어요 무얼로 잘 해왔던 이미지도 그렇잖아요 뭐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해도 조그만 실수 구설으로도 연예인들 타격이 심한데 잘못된 선택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그게 누구의 잘못을 자잘못을 떠나서 연예인이라면 이미지 관리 잘했어야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엔 자기 덫에 걸리지 않았나 근데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엔터테이너의 기질 그런 것들은 음 계속 발산하려고 할 것 같아요 어 그게 뭐 앨범으로든 뭐 어떤 작품으로든 계속 할 것 같아 근데 복귀명은 좀 불투명하다? 음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아 예전처럼 막 뜨지 않아 이 사회가 기회를 줄 것 같지는 않아 이 사람 운기도 그렇고 네